크리스마스 너무나 멋진 날 어제와 달은 아주 특별한 날 이건 산업나무 나머지는 소리 스포지성 결과 이게 무슨 짓이야 세상 사람 모두가 너무나 기뻐해 나 화내기 전에 제발 좀 가줄래 이번 크리스마스 나의 첫번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고 장식도 하고 눈도 모아야 돼 결과 저 장식 밑에 있는 건 누구니 누구나 말한 거니 잠깐 들린 거야 모두들 훨씬 친해진 것 같아 이건 잘해주려고 내가 만든 거야 크리스마스엔 쓰다기도 쉽지 않아 이번 크리스마스 나의 첫번 크리스마스 할 말 있어 빨리 해 지금 아주 바빠 잠깐만 나와봐 보여줄게 있어 스포지성 결과 못 뜯어내리니 큰 밤을 막는가 또 다른 즐거움 각국의 도기 너무 아름다워 맨 위에 별이 빠지면 안 되지 이번 크리스마스 나의 첫번 크리스마스 이번 크리스마스 나의 첫번 크리스마스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ком이 이 이 이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